간다 간다 뿅 간다 뿅뿅 뿅뿅 중도사님 네? 지금 어디 가세요? 저희는 설날을 맞아서 보양에 못 내려가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지금 찾아가서 식혜라도 하나씩 주고 잡채라도 한입 먹고 아직 안 샀는데 사야 돼요 얼굴 보고 오려고 명절인데 혼자 있으면 어렵잖아요 그런 겁니다 뿅 도착 진짜 어이가 없네요 왜왜? 정민이 정민이가 뭘 좋아할까요? 제가 볼 때 정민이는 어 피부가 그냥 뿌얗잖아요 약간 유럽 스타일이에요 요즘 유럽 스타일로 정민이는 덴버크 초코우유 맛있겠네 맛있겠네 아니야 이번 설날을 기점으로 저는 이제 진실되고 따뜻한 김영준으로 거듭나려 합니다 울겠네요 울어본 이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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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절부니기 좀 내라고 이것저것 샀어 이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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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가